7년간 1억 7천만 달러, 1억은 최대한 계약을 선수시킨 건 이전트 스탑 보라스입니다. 선수들에겐 찬사를 받지만 부단에겐 부담스러운 문제. 마이너리그 선수 수준으로 약사와 부터 숙사 자격까지 갚은 분은 연봉국상에서 항상 주도돈을 풀어줍니다. 경제학자, 심리학자, 공학 박사까지 지방으로 두고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부담스들은 보고서를 만들어 부단을 앞두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거품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맞습니다. 케빈 브라우, 마스자카, 알렉스 온드리게스는 너에게 장기계획을 맺은 뒤 이들의 버튼 수입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특급 선수들이 도라스에게 놀리다 보니 풍선이 선수들의 계약은 늘어지기 일수고 개념이 열악한 부단들은 도라스 우속 선수들의 영입을 통도 푸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슈퍼에이전트 제약들은 초대구대인 메이저를 위해 도라스와 근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준비 승리 그만합니다. 프린스타일 스프에 필요한 진심으로 가기 편집을 달리는데요. 오늘 영상도 해보시죠. 프린스타일 스프에 필요한 진심으로 가기 편집을 달리는데요. 지금 약 10cm로 못하시겠는데요. 처음에는 매일 아침에 온드리도가 2분 정도 5분, 5분, 4분이 있으며 남부지방도 강도, 영양도, 2분까지 못하고도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오늘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싹쓰는 게 우리가 없겠네요. 다만 대비가 동체들이어서 첫번질방에선 유세방도가 약한 남부지방까지 올릴 수 있겠습니다. 풀비가 약하신 분들은 동시에 계십니다. 밤에는 시설방에선 유세방에서 꿈conomic 해줍니다. 이번 밤에는 부서하고 내 비슷한 모양의 스프에서 저는 차이aheup입니다. 감사합니다.